아시바 파이프 구매문의 010-3278-5821 판매물품 아시바 파이프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당진, 충주 판매자 한진 파이프 신바람 농기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농기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 농기계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주세요. 새 제품 아시바 파이프 48.6mm 2.3T 6M 별표 2.3T 2만 1천원 5M 별표 2.3T 1만 8천 3백원 4M 별표 2.3T 1만 5천 5백원 3M 별표 2.3T 1만 2천원 새 제품 아시바 파이프 48.1mm 1.8T 6M 별표 1.8T 1만 8천 2백원 5M 별표 1.8T 1만 5천 7백원 4M 별표 1.8T 1만 2천 5백원 3M 별표 1.8T 9천 5백원 부속품 크램프 새 제품 고정 2천원 회전 2천원 연결핀 새 제품 1천 6백원 운반비 별도 중고도 있으니 별도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판매자 연락처 010-3278-5821 아시바 파이프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www.http.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농기계 네이버밴드 http//중고농기계.com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